안녕하세요. 고랑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우리 제주어 배워보면서 제주어의 매력을 알아볼텐데요. 늘 친구같은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목운소감수다. 안녕하세요. 언제봐도 참 친근하신 것 같아요. 집에서는 기억 안합니다. 집이 가면 서로 말도 안합니다. 그럼 오늘은 우리 어떤 제주어 표현 배워볼까요? 집에 가면 방도 떨어졌습니다. 방도. 형광만 고지 쓰고 들어가면 아이고 고릅속에 고르래 말한 것만 아 궁금해 현안 나가 고라좀 전하게 무사히 오늘 무식할 거네 고르래는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 없으면 또 이거 빼놓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한라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라산. 한라산. 그렇죠.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한라산. 그럼요. 꼭대기도. 꼭대기는 아직 못 가봤어요. 어르신이 올라가십니까 꼭대기에 아이고 난 요라방 같아. 요라방 같아. 아이고 아이고 이 하루방 젊을 땐 미스 김이로 미스 양이로 아이고 대령들 한라산으로 어디로 난 이제도록 70년께 살아도 백룩담이라는 걸 한번 볼에 가보지는 무대수다. 젊을 땐 물질로 밭 뒤로 하루 방금 막 댕겼을 때죠. 그거 다 일대면 갖추기면 다 놀래가서 그때. 아 미스 김이형 한라산을 무식일 허젠. 그때 그 저 새마을 지도자 모임에서 한 그때 그때 간 거지. 아이고 빈대도.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. 걔나 그대가 무슨 새마을 지도자들 한라산 꼭대기가 무식일 허젠. 허허. 그 단합대회야 단합대회. 참말로. 참말로. 그 참고 저 쇼복에 안가면 다닸던 일이 잘 못한다. 아이고 이거 이거 써진 거 이거 해야겠네 빨리게. 10대 소리로. 걔 이거 두 번째 걸 안 하나 못했죠 지금. 넘어가 이게 넘어가. 네. 그거 저 바닥에 댕기고 밭에 댕기고 까이들 키우고 아이고 아이고. 여르방 나 쫓아. 졸음해. 아이고 아이고. 말 부르면 뭐예요. 그러니까 우리 부할머니는 예전 생각하시면 약간 감정이 복받치시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나만 잘못했대요. 나만 잘못했대요. 자 어쨌든 그럼 우리 한라산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갑시다 갑시다. 자 오늘 저 한라산을 보난 구름 찌는 거 보고 가는 이 저 비가 금방 오람직하오다. 아 이건 뭐냐면 저 한라산에 구름을 낀 거 보니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. 맨날은 저 한라산 구름 보면 날씨도 예로 오고. 경애주 경애주. 자 그럼 저 백록단 모자남인 동새벽이 인치초령 올라가사대요. 이건 뭐냐면 백록담을 보려면 동새벽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찍 챙겨야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인치기 일찍이군요. 일찍이죠. 새벽보다 훨씬 더 앞선 새벽을 동새벽이. 동새벽. 동새벽이. 동새벽이. 말하시민 아신날 가시민 좋아하실 걸 잘못 알아줬죠.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. 영실에 오늘 이렇게 비가 올 걸 알았으면 아신날 가시민 좋아하실 걸. 아신날이 뭘까요. 아신날. 아신날. 이거 뭐 두통약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. 아신날은 어제 어제. 어제. 예스터데이 오늘 아신날이다. 아신날. 아신날이 오늘 아신날이나 어디 축구 이름. FC 이름. 아신날. 자 이른 새벽은 동새벽. 그리고 어제를 아신날. 아신날. 일찍은 인칙. 인칙. 이렇게 말하는군요. 경호구의 한락사는 혹은 버첩에도 갈댄 영실로 가고 노려울 땐 어리묵으로 오면 혹은 편안 없죠. 이것도 뭐 다 알아들을 수 있죠. 네네. 영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어리묵으로 내려옵시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아까 버쳐도 이렇게 버치다. 이건 어떤 뜻인가요. 힘들다. 힘들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을 궁에 업었다 생각하면 됩니다. 이걸 버치다. 아 우리 부어 어르신을 업었을 때. 그걸 피우를 해도. 잘 알아들지 않냐. 잘 알아들어나게. 아니 확 기억에 남습니다. 아 그러나 그러나.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네요. 자 경호구 우리 정 아나운서. 나는 주말에 쉬지 않습니까 야 회사 안 나오고. 네네. 나가 그저 주말마다 영실을 감시. 여구나 여구나. 이번 주말에 혹시 뭐 약속 있을까. 이번 주말에요. 맥키라. 글쎄요. 저도 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영실 안 가보자니까. 야 하르막이 저 이번 공일날보다 파티가 케나는 때가. 그거 다음 주. 맥키라 맥키라.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홀릴리 쪽에. 다음에 저희 다 같이 가는 걸로 하시죠. 그런 건 높이려고 애기가 하르막이 시키는 거라. 맥키라. 오늘 이 방송을. 그 높이려고 애가 하르막을 받고 콧대받자. 높이려고 애가 하르막을 받고 콧대받자.